안녕하세요 여러분. 윤호입니다. 오늘은 저번에 프랭클에 이어서 크리스피 크림 도넛에서 오리지널 글레이즈드 준비해봤고요. 그리고 옆에는 공차 치즈 폼티 초코 스무디 그리고 딸기 쿠키 스무디 브라운슈가 치즈 폼 쿠키 스무디 아 스무디가 아니고 밀크티구나 밀크티 이렇게 준비해봤고요. 당연히 포른 2배 추가했습니다.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어볼게요.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파이팅! 잘 먹겠습니다. 크림을 뿌려놨는데 여기 위에 크림이 다 녹아내려가지고 위에 이거부터 먹어야 될 것 같아요. 오 달다. 크림 생크림 위에 듬뿍 얹었어요. 진짜 맛있겠죠? 그냥 오리지널 크림 없이 아 근데 크림이 너무 맛있어서 살짝만 붙여먹어야겠다. 터지진 않겠지? 쉐킷 쉐킷하니까 이렇게 됐어요. 그냥 밀크티 색깔인데 잘 먹겠습니다. 펄 말고도 쿠키가 씹혀요. 맛있다. 맛있다. 생크림. 위핑 크림. 맛있습니다. 맛있습니다. 시킷 쉐킷. 시완성 돼지 반대요 그냥 머리가 띵 개인적으로 별로다 이건 좀 별로인 것 같아요 내 스타일 제 스타일인데요 서타이 서타이 제 마지막 크림입니다 제가 내 피 땀 눈물을 모아서 I love it 그릇 그릇 으리 으음 어 크림이 남아있어요 와 사랑한다 크림 너무 사랑해 진짜 크림아 너무 사랑한다 내가 다음에 먹을 때는 한 통이 아니라 세 통 아니 다섯 통 사서 올게 미안해 좀 더 준비할 걸 그랬다 크림이 닭을 먹으면 넓은 거 같아요 크림이 남아있어서 크림이 남아있으면 좋지만 크림이 남아있어서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이거 세 개 중에 제일 비싸거든 제일 비싸서 제일 맛있어요 잘 먹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그리스피 크림 도넛 존맛탱이였고요 지금 이걸 달달한 거 먹어서 저는 잠시 다른 것 좀 가지고 오겠습니다 후식 등장 잘 먹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후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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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Welcome 후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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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먹었습니다 와 잘 먹었다 남의 국물 나이스 네 오늘 먹방은 여기까지구요 구독은 사랑 좋아요는 러브 알림 설정까지는 애정합니다 사쿠란보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구요 저는 다음 먹방에 뵙겠습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2021년도 파이팅 안녕 이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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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